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다음에 처음으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서 굉장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빨리 일정을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